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나이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이신 것 같아요 사주를 지금 하나만 적어주셔서 정사생 본인 사주를 그런데 자 지금 뭐 이혼이 아니라 미혼이신거에요? 네 맞아요 미혼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주 앉아있을 때 내가 무슨 점을 볼거냐면 아 첫번째 왜 결혼을 못했는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직장이 분명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렇다고 재물이 많거나 집안이 굉장히 놀고 먹어도 이렇게 편안할 정도의 그런 여유는 없어 보이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사생이니까 이제 거의 50을 바라보네요 여덟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롭지도 못하시지만 직장도 불투명하니까 그것도 불안정하고 내 전반적인 미래에서 가장 큰거지 여자한테 있어서 결혼과 또 내 경제적인 상황 그 부분을 볼건데 사주에 보면은 관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사주도 있고 또 뭐 사주 자체에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를 못한다거나 또는 뭐 굉장히 이 배필이 맺어지기 어려운 사주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연애를 못했다 결혼이 성사될 만큼 기회가 없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20대 30대 40대 매 순간에 다 나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거든 20대 같은 경우에는 관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엄마 사주에 25 여섯 또 30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3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41 2 이때에는 나한테 관원이 있었단 말이죠 있지 않으셨어? 네 네 근데 그 순간에 뭐 이혼 이혼이 아니지 결혼을 못할 만큼의 특별한 이유가 어 괜찮아요 결혼을 못할 만큼의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결혼을 못할 사람이어서 못한게 아니라 제가 본인이 그냥 이렇게 좀 기회를 일부러 보냈다라는 느낌이 난 더 많이 들거든 결혼 못하거나 일부 종사를 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사주는 아닌데 20대 때는 잘 만났다가 잘 만나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잘했는데 남자가 식탐도 너무 많고 먹을 때마다 막 소리를 듣는게 너무 힘들고 먹는 소리를 듣는게 너무 힘들고 내가 밤 속보도 맞추기 힘드니까 아 아 진짜 남들은 그냥 저기하다고 하지만 전 너무 힘들더라구요 아니 그럼 20대 때 그 내가 결혼을 안하기로 마음먹은게 밥 먹는 네 그거 그거 때문에 결정 못내려 맞아요 그럼 직장이나 뭐 다른건 다 괜찮았는데 무난했어요 괜찮았어요 밥 먹는게 너무 심했고 막 치기도 했고 속도도 너무 빨랐고 제가 조절히 보고 매일 같이 밥 먹는 시간들이 많을텐데 물론 20대 때 뭐 어리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럼 30대도 있지 않았어요 30초반에 잘 만나고 외모도 좋아하는데 저는 남자가 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도 자꾸 한 번씩 만지기도 하는데 거의 두꺼비 손처럼 두껍고 남자 손도 좀 괜찮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거의 막 울퉁불퉁하고 예쁘고 고운 손 뭐 이런거 좋아하네 네 근데 거의 막 울퉁불퉁하고 막 두꺼비 모양처럼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눈에 보여요 아 그러면 30대 때도 직업도 괜찮고 인물도 너무 빠져요 뭐 밥 먹는 것도 괜찮고 네 맞아요 손이 너무 심했어요 손이 손이 너무 심했어요 웬만한 그게 저기도 아니었고 울퉁불퉁했으니까 본인한테 다 잘해주는데 네 그 40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있었어요 40대 40초반에 소개로 만났었는데 음 잠자리가 있대 잠자리가 왜? 저도 이렇게 가슴이나 이렇게 성감대가 있는데 저는 저의 그거는 다 무시하고 자기 만족만 다 항상 채우려는게 많고 아 그치 이제 여자들은 이제 그렇죠 전초전이 좀 필요한데 근데 그냥 그냥 전혀 애무가 이제 본인 뭐 이런 거에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조금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남자 만나는 기준이? 해보기도 했어요 응 근데 눈에 보이고 닥치면 안 돼요 미치네 앞으로 눈에 보이면 근데 있잖아 어떻게 모든 게 만족스러워 그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내가 바꿔가거나 내가 상대를 맞춘다거나 상대를 조금 내 쪽으로 유도해 가는 과정을 안 하시는 거 같아 본인이 맞추려고도 안 하고 또 나한테 맞추게끔 이렇게 유도해오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4주에는 문제가 없어요 4주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해 응 그게 나는 너무 강해 보이거든 왜냐면 직업에도 그게 영향을 주거든 엄마가 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영업을 차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고 놀고 있기도 쉽지 않아서 일을 무언가를 잡으면 한 가지로 오래 못하셨을 거라고 오래 하신 거 있어요? 반박해 보세요 없어요 오래 못했어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사람하고 트러브 생기거나 중간에 일이 잘 안 맞는다고 판단되면 그냥 그만뒀어요? 아니 그러면 봐봐 나이는 계속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기술 없어요? 학벌 없어요? 뭐 금전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안 맞지만 내가 이제 궁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그냥 꾹 참고 가시는 게 있는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세요? 하기도 했죠 그럼 바꿀 생각은 있어요? 어렵지? 바꿀 생각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아까 뭐 스스로 잘못됐다라는 생각 내가 좀 까다롭다라 거나 좀 별나다는 생각을 해봤냐 해보기도 했죠 이건 건성이야 진심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생각 정도지 정말 왜 그럴까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본인은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앞에 그 표정만 봐도 벌써 짜증이 나 계신 것 같아 아니 사람이 다 만족이 될 수 없어 이 정도는 그래 다른 거가 장점이 많으니까 단점 한두 개 정도는 보통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냥 이 정도면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시거든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계속 파혼을 할 때에는 솔직히 상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보다는 본인은 받는 쪽을 더 원하는 거야 내가 주는 쪽은 생각을 안 해 세 번을 지나가실 동안에 세 번 다 상대방은 굉장히 본인한테 친절하고 매너도 좋고 뭐든지 잘했을 거야 그랬으니까 내가 결혼도 염두에 둘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직장을 했던 결혼 배우자를 보던 누가 됐던 간에 내가 왜 맞춰야 돼 나는 가만히 있어 미안한데 너가 그렇게 잘난 게 없어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전혀 전혀 내가 뭐 어떤 조직에 맞춘다 조율해 나간다 아유 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더 보고 이해를 한다 이러한 그런 관념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돼 해가 바뀌고 다음번에 또 관운이 오고 대운이 찾아오는데도 아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데 내가 보기에는 달라질 게 없어 보이거든 본인한테 잘못이 더 많아요 본인한테 사주 땜이 아니야 잘 됐어요 기분 나쁘세요? 저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기분 나빠도 아니 안 나빠요 감사합니다 눈이 아쉬워 덮으세요 빠지 Link